이 분도 이미 유명 스타가 되셨어요. 저는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 분도 이제 부산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셨던데요. 야구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시던데요. 아 치어리더래요? 아 치어리더가 맞대네요. 아니 저기요. 저희 프로듀서가 계속 오늘 지금 저 배팅걸을 하시는 분이 치어리더래요. 신소정씨가 아니랍니다. 저희 저 눈썰밑발은 배현진 기록원이에요. 그 유명한 분이 나 아니랍니다. 매일 근무 안 하시나보죠?